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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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면 해야죠! 건설농은 충분! 그중 내 주농은 적들이 우릴 노리고 있어. 5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표가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의 목표가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은의 대안을 이기고, 이동을 당한 방역에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놓은 우리의 대안을 대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속 건물 완성 사령관님의 착륙지점 바깥쪽에서 공허의 파편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그걸 제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목표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로 접근 중이다.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사령관님. 작전을 계속하시죠. 관살로몬 준비 완료! 관살로몬 준비 완료! 과학물이 부족하다. 과학물이 더 필요하다. 에스피 가스가 더 필요하다. 아군이 적과 구전을 시작했다. 관살로몬 준비 완료! 에스피 가스가 부족하다. 아군이 적과 구전을 시작했다. 과학물이 부족하다. 실패가 부족하다. 창업이 부족하다. 과학물이 부족하겠다. 과학물이 부족해보는 것 같다. 아군이 적 Parte. 아군이 적과 구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와서 사령관님의 관살로는 정worm이인 것 같다. 만살로몬 준비 완료! 아군이 적과 구전할 수 있겠다. 공격 KATAD 도와주시키지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공격 기지를 Abstulse 받지 못해라. 저한테 동영상 적절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상태만 보이던 장관은 기본적으로 할수있습니다. 적절한 산업은 모자란다. 목표 1 nome 본격적으로 어깨에 대한 동영상에 복잡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공허의 파편들이 새로 소환되는 게 감지됩니다. 저것들은 모조리 부숴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깜짝이야! 구방지원! 전투 투하 배치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 투하 배치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투 투하 배치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경험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응!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공격에 비소 배치 준비 완료! 사령관, 총 5의 파탄은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작 그게 다였나. 전투를 벌이고 있다. 물지역에서 내가 왔다! 거기엔 건설할 수 없다. 던천히는 못 산다. 정의,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으나.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두 마리. 네, 일어난 히트. 자기가 방역을 지켜내려고 한다, 한 번 방역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both-in-one, 전부 도전을 이끌어 전격으로 전격하는 것입니다. 전부 도전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구요! 전격으로 전격으로 전격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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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격으로 전격을 지켜내려고 해요. 3. 대전 공항은 공항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화면 잡혔습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 시각이 지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동맹 전투를 벌이고 있다. 경험이 목표가 보다 임명한 것보다 더 대단해. 공격을 5세대 선진으로 넣어 가기 전투를 벌이고 있다. 들이 배우고 있다. 보안의 국土에서 강력을 하셨다. 한 결과를 조절할 때 정자가 도움을 둘러보려고 한다. 사르르기 뭐하자!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훌륭합니다, 사령관님. 공허의 파편이 먼지가 돼버렸습니다. 생각보다 싱겁고, 안가란가?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도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자취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